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한 건 다수를 가난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난방비 폭등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오늘 난방비 폭등에 대해서 사설들이 많네요. 난방비 3배가 끝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폭등은 올해는 더 커진다. 계속해서 가격에 연동해가 서서히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다 가격 통제를 해가지고 묶어놓으니까 이렇게 뻥 터지지 않습니까? 포퓰리즘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는 난방비 폭등 그런데 그게 문정권이 5년 했습니다. 5년에 여러분 이 정도로 네거티브 효과가 큰데 그 사람들이 50년 집권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을 건 없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좌익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위선과 조작의 달인들이지 않습니까? 거짓과 위선과 조작이. 대한민국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선거를 도독질 합니까? 참나. 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어떻게 도독질 합니까? 선거를 도독질 하더라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분발해서 깨우치고 재앙을 전혀 안 하니까 도독질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여기는 거죠. 손성숙님이 구독자를 뺐는데 저는 뭐 구독자를 계속 빼죠. 구독자 좀 오르면 또 한 2천 명 빼고 또 조금 오르면 2천 명 빼고 제가 볼 때는 못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생각만큼 사는 겁니다. 생각만큼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깨우치질 못하면 결국은 본인하고 지금은 노후가 길지 않습니까? 60대가 되더라도 한 40년 정도 살 수가 있는 거죠. 노후가 길기 때문에 자식들 세대뿐만 아니고 본인이 노후 인생의 후반전에 그대로 다 지불하고 다 갈 겁니다. 불의와 불법이 만연한 사회가 내안케 무슨 문제가 있겠냐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대다수가 이제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가격 통제를 좌익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가격 통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가스공서가 지난해 8조 8천억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네요. 이게 다 상장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다 선거를 도덕질했기 때문에 제어 시스템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도 결국 4.15 총선에 대해서 이런들 기본적으로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인기 채우고 또 다음에 나올 거 아닙니까? 2024년 총선에.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사기범들이나 전산조작범들이 뭐가 겁나겠습니까? 선거 사기 전에 시치자들은 뭐죠? 다 인기 마치고 감방 가는 놈이 한 놈도 없고 검찰 수사 제대로 받는 놈이 한 놈도 없는데 뭘 겁내겠습니까? 마음껏 도덕질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은 인센티브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도덕질 여러분들 해도 뭡니까? 전혀 도덕질의 혜택과 수익은 크고 비용과 여러분들 코스트는 낮으면 왜 도덕질 안 합니까? 도덕질 마음껏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조선의 칼럼의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포퓰리즘 책임을 져야 될 민주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 선거 문제는 일체 언급 안 하는 겁니다. 다 나중에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다른 것보다도 확실하게 뭡니까? 갖고 있는 신념은 인간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인간 응보처럼 처절하게 뭡니까? 삶과 인생을 관통하는 그런 진리가 없는 거죠. 악을 뿌리면 악을 이러면 늘 과실로 쏘아가는 것이고 선을 뿌리면 선을 쏘아가는 겁니다. 치아나 시계를 한 10년을 넘어서 20년, 30년, 40년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당대에 지르게 될 비용입니다. 당대에 국민들이 유민이 되고 계속해서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겠죠. 당대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2024년 총선 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하 공박사가 오랐구나. 반드시 조작합니다. 조작 안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믿습니까? 윤석열이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지방선거에서 조작했지 않습니까? 부산시장 선거는 10% 했는가? 보궐선거가 10%였고 부산시장 선거는 5%였네요. 2021년 보궐선거. 그 사람들은 뭐든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에 연결됐기 때문에 도전히 민주당으로서는 승리할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오직에 서울시장 선거도 조작을 하고 부산시장 선거도 10% 조작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결과는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나 국힘당 국회의원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별로 없고 사람은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양심이 없냐 그냥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를 해가지고 그냥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이렇게 밝혀졌는데 후보별 득표수 제조공장을 그냥 완전히 발각을 해가지고 세상에 다 드러냈는데 아무 일 없다? 국정의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다? 여러분 제가 정치권력을 진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의 심정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저하고 동갑이지 않습니까? 저는 촌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의 중산층 출신인 거죠. 원래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도 사법고시를 하는 사람은 정치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성향이 좀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서 지금 와가 보니까 국가가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됐는데 이런 것을 두고 정책을 선택하는 걸 보게 되면 한 인간이 살아오면서 갖게 되는 가치관이나 그 사람이 믿음이나 신념이란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을 빼저리게 체험하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앞으로 잘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정권 인수위원회 시절에 다 결정이 된 겁니다. 그때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실시간 조회가 500명이 넓지 않을까 이거 다 여러분들 미디어 A님이 오늘 들어오셔서 말씀을 잘 하셨네요. 실시간 조회수는 조작 더하기 실제 차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시간뿐만 아니고 구독자 수를 계속 빼내는 거죠. 좀 오르면 한 2천 명 빼내고 표 안 나게 하루에 몇 명씩 빼내는 거죠. 이게 윤석열 정부화에서 지금 미디어 정책인 겁니다. 제가 문정권화에서는 그냥 그렇다고 치자. 윤석열 정부화에서 미디어 안경이라는 것이 이 정도인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